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 두산 엘리비드요. 그...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네, 따라해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러게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네, 종목, 그 외수과랑 비중이요? 외수과는 18,500원에 30%요. 18,500원에 30%요. 일단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말하기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좋은 가격인가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인가를 했을 때 맞아요. 맞긴 맞죠. 좋은 기업은 맞죠. 근데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 2만 원까지 왔는데 그걸 못 팔아가지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2만 원 왔을 때 팔아내는 건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 기업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아,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테마 자체가 얘가 여러 가지로 역과서 올라옵니다. 뭐 발전 설비라든가 플랜트, 해양 플랜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연료전지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엮이지만은 사실 얘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때문에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탈원전 정책은 폐기가 되고 이제 원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지만은 저 PBR 관련 주도 정부에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제 대국민 담화도 보셨겠지만은 저 PBR 이야기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거고 매일도 할 수 없고 오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이야기도 똑같아요. 매일같이 원자력 이야기할 수 없다 보니까 언젠가 이야기가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에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에 주가가 여기에 가만히 있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진 않겠죠. 얘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이야기 안 나오니까 손절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이야기 안 나오지만은 탈원전 폐기했으니까 올라가기째 해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건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여기서 좀 더 밀려 내려가서 1만 2천 원 가거나 1만 원까지 가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기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야기가 없으니까 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건 아니라서 추가 매수를 하려 거들랑 저는 혹여나 여기 1만 1천 원이나 1만 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아마 조만간 이야기 나올 텐데 위로 올라오게 되면 2만 원에서 2만 원 5천 원까지 올라올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빠르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만 원쯤 오면은 1만 8천 원쯤 오면은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비중을 3분의 1 정도 줄이라 본전에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줄이라는 전략을 드리고 튀어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나머지 비중으로 좀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모릅니다. 네, 그걸로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테스트하시면 자꾸 이렇게 전문가들 시험하고 물어보고 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온다 했는데 안 온다 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메일이 17,000원까지 올라가거나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전화 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뉴스 때문에 18,000원까지 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라고 저는 만약에 질문 주신다면 이건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거 가져가세요. 라고 제가 전략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저도 같이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략만 짜놓고 그렇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안 되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quetra. Noise.